환호성을 지르는 보누솔리다. 형님 차례예요. 이제 땅에. 힘들게. 새벽에 포인트 선점할 보람이 있는 것 같아요 진짜로. 이거 형님 물지렁이 위에 올려치고 까마귀. 밑에 까마귀에 나풀나풀하고 던졌는데. 던진 지 10분도 안 됐어요. 편하게 입으셔도 될까요? 이제 편하게 있다가 저녁에 일 보고 올게요. 일단은. 이거는 방생 사이즈가 아니고. 딱 좋은 사이즈니까. 이거는 저희 딸님이 먹여야 되겠다. 350 나오겠다. 이 사이즈면 됐다.